네 반갑습니다. 수학양역 남해양입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여름방학 지금 잘 보내고 계세요? 여름방학 거의 끝났죠? 여름방학 시작했다? 여름방학 끝났다. 이 말이 딱 맞아. 여름방학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죠? 어제 그저께 같은데 벌써 여름방학 끝나가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은 어땠니? 라고 물어봤더니 더웠어요. 이런 대답이 제일 많았어. 정말 너무너무 더웠죠. 지금도 약간 덥죠. 근데 이제 금방 좀 시원한 바람이 불 거예요. 여름방학을 시작할 무렵에 여러분들이 아 나 이렇게 계획 세우고 이렇게 이번 여름방학을 잘 보내볼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여름방학이 끝나가죠. 물어보고 싶어요. 여름방학 잘 보냈니? 얘들아? 물어보고 싶은데 선생님 묻지 마세요. 아시면서 이런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선생님이 게시판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선생님이 이번 여름방학에는 2학기에 공부해야 될 내용을 열심히 공부해, 예습해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2학기 파트, 수학이 공통과목이잖아요. 그 수학의 하, 그러니까 뒷부분 2학기 때 배워야 될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눈에 자주 보이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일반 선택과목,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일반 선택과목의 수학 1이랑 수학 2까지 또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여름방학을 그렇게 나름대로 뭐 이렇게 다 계획을 세워서 보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끝나가니까, 끝나가니까 선생님이 체크도 좀 할 겸, 체크도 좀 할 겸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9월 학평이 왔어 얘들아. 9월 학평이 벌써 와버렸어. 자 이거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나왔어요. 9월 초에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있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8월이 지금 거의 3분의 1이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죠. 지금은 진짜 얘기해야 될 시기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사실상 9월 모의고사가 있어? 자 이런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 있단다. 언제 시험 보는지, 시험 범위가 무엇인지 좀 콕콕 찝어가지고 알려줄 필요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2018년, 올해는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언제, 보는지, 시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9월 5일에 시험 봐요. 9월 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바로 시험 봐요. 9월 5일에 시험을 보고 우리 수학, 공통과목이죠. 1학년 때 배우는 그 수학에 1단원, 2단원, 3단원이 다 시험 범위인 거예요. 도형의 방적시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를 했는데 여름방학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예습에 치중을 해요. 근데 그게 상당히 맞고, 왜냐하면 2학기에 내신을 또 우리가 내신관리 철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신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이번 방학은 온전히 시간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예습을 좀 많이 했을 텐데 시험 범위 9월 5일에 보는 이 수학, 9월 학평의 시험 범위는 과거에 배웠던, 우리 1학기 내내 배웠던 그 과정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그래서 이 전체 과정을 여름방학 내내 복습한 친구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금 9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딱 이 기회에는 앞쪽에 있는 부분을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복습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9월 학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나온 이유는 9월 학평을 좀 대비하고 선생님 9월 학년 모의고사를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런 거에 어떤 해답을 주기 위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1학년 친구들이니까 계획표 짜줄게. 선생님이 계획표 짜줄게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 1도 모르겠어. 자 나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어. 자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이 계획표를 짜줄 테니까 이 계획표대로 좀 한번 지켜보시고요. 지켜보시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계획표는 어떻게 짜줄 거냐면 1번, 2번, 3번 단계에 맞춰서 첫 번째 기간. 얼마만큼 공부해요? 9월 학평. 지금부터 공부할까요? 자 두 번째. 어떻게 공부해요? 9월 학평 대비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선생님. 자 선생님 9월 학평 왜 공부해요? 자 이렇게 3단계에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계획표를 짜주려고 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선생님 너무 아기 다루듯이 다루나요? 선생님 생각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많이 아기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계획표를 짜주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기간. 어느 정도 공부하면 돼요? 막 한 달, 두 달 공부하나요? 우리 할 거 되게 많잖아. 그치?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정신 없지. 그치? 한 학기 보내고 나니까 어때? 아 진짜 대박. 할 게 너무 많구나. 이런 생각 들 거예요. 그쵸? 할 거 너무너무 많아. 근데 한 건 없어. 그래서 이거를 한 달, 두 달 공부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들은. 그래서 시험보기 10일에서 14일 전. 한 2주? 짧게는 1주? 이 정도 잡아서 9월 5일 날 시험 보니까 그 전에 총 복습하시면서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 정도 이제 계획표를 짜주시고 선생님이 이제 8월 지금 중순쯤에 나와서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바로 이제 이 영상 보고 난 다음에 조금 이따가 이제 계획표 작성하시고 아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기간 하시면 돼요. 지금은 계속 공부하던 과정 이어서 계속하면 돼요. 아 나 2학기에 중간고사 봐야 될 그 시험범위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진도 과정 있잖아. 그 과정 좀 보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9월 모의고사 바로 보기 전에는 이제 앞부분 어떻게? 수학상을 총 복습할 시간을 좀 할애해 두는 거죠. 자 2번 어떻게가 제일 중요하지? 선생님 9월 모의고사 9월 학력평가 어떻게 대비해요? 저 처음부터 다 복습하나요? 그래요. 처음부터 복습하는데 그 복습이라고 하는 것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학 공부를 하는 것을 다른 과목 공부하는 것처럼 똑같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개념서가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교과서를 한 장 한 장 넘겨보는 거야. 그래서 무슨 이제 어떤 책 읽듯이 뭐 소설책 같은 거 읽듯이 개념을 눈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거죠. 그리고 한 장 한 장을 넘겨요. 그거 물론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개념을 총 복습해. 이렇게 해서 이게 시험 성적으로 향상이 되느냐 성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느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이 계속해서 여러 아이들 반드시 내가 무슨 질리고 답이고 그런 건 아니야.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선생님이 되게 여러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 공부하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니까 이러한 방법, 선생님만의 어떤 이러한 방법이 있고 이렇게 좀 가르치고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서 많은 친구들이 좀 효율적으로 성적이 좀 향상되고 공부가 좀 잘 되게 되고 이렇다더라 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원칙이 있는데 수학은 무조건 쓴다. 눈으로 풀리는 건 이제 끝났어. 그래서 개념도 뭔가 이제 머릿속이 정리되는 건 당연히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복습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냥 이렇게 책 읽고 개념 정리하고 이게 복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복습은 어떻게?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면서 내가 앞부분에 있는 수학상을 복습하는 그 어떤 공부의 방법은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아요. 문제 안에서 복습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럼 문제는 선생님 뭐 풀어요? 문제집은 뭐 사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 문제집 사지 마세요. 문제집 사지 마시고요. 2014에서 2017년도까지 여러분들은 14, 15, 16, 17 이렇게 4개년에 9월에 학평 기출 문제가 있어요. 9월 학력평가 기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 사이트에 학력평가 자료실 가면 다 있어요. 연도별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운을 받으셔도 되고 선생님이 이 어떤 그런 문제를 게시판 자료실 거기다가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그냥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너네들 너무 잘 알고 있지. 우리 1학년은 뭐야? 변화의 시대. 혼란의 시대. 왜 그래?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선생님. 교과서가 바뀌었어. 여러분들 바로 위의 학년에 어떤 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었어. 교육과정 자체가 바뀌어서 2014년에서 2017까지의 9월 학평의 기출이 있지만 이거는 내 교육과정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기출 문제가 아니야. 시험과 면도 조금 달라.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다르고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안 보는 게 좋지 않아요? 그래도 되게 상당수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랑 그 단원 자체가 동일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 챙길 문제들이 훨씬 많아요. 버릴 문제들보다 챙길 문제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꼭 다뤄볼 것을 당부드리고 그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도형의 방전식 파트에 원회 관련된 거 이런 걸 잘 몰랐네. 중등의 도형에서 이런 걸 여기서도 물어보네. 이런 것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문제로 풀고 손으로 풀고 그걸 손으로 다시 개념으로 다시 찾아서 정리하고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그렇게 해서 복습을 하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럼 선생님 여기가 우리 교과서랑 다르잖아요. 뭘 주의해야 돼요? 여기 다 그냥 풀어봐요? 아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미진 3개짜리 연립방정식 활용에 관련된 문제가 있어요. 미진 3개짜리 연립방정식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연립방정식 활용의 문제는 풀지 않으셔도 되고 부등식의 영역이 있어. 선생님 부등식의 영역이 뭐예요? 자, 여러분들은 제일 마지막 단원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네 단원이에요. 평면접표, 직선, 그리고 원, 도형의 이동. 그런데 원래 예전 교육과정에 하나가 더 있었어. 도형이, 아,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그래서 뭔가 어떤 부등식인데 그 영역을 색칠하고 막 이런 게 있어. 자, 그 부분은 아예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 상에 삭제가 됐거든요. 안 나오고 배우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문제가 또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아.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안 달아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교육과정상에서 앞에 다항식, 방정식과 부등식, 요기 부분, 도형의 방정식의 그 네 번째 단원까지, 소단원 네 개까지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들을 보시면서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확인하시고 그 안에서 다시 수학 3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총복습을 하셔라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다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또 공부하느냐. 4점짜리 문항들이 있잖아. 4점짜리 문항들을 보면은 쉬운 문제, 쉬운 4점도 있어. 그런데 어려운 4점도 있어. 그죠? 우리 4점. 이제 모의고사 봐봤으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2점, 3점, 4점 이렇게 100점이 나누어지고 4점짜리 문제도 상당수 있죠. 13문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약간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4점도 있고 힘든 4점도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레벨에 맞게 4점짜리는 선생님이 저 다 힘들어요. 그럼 4점짜리를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습을 하는데 개념을 아 이 문제에서 이런 개념을 물어봤네. 나는 이 개념이 뭔지 몰랐어. 그리고 어떻게 이런 문제에서 이런 개념이 적용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고 개념 정리하시고 그 개념을 다시 교과서에서 이제 그때 찾는 거야. 개념서나 이런데 이런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물어본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질의응답 물어보시고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Q&A 게시판에 물어보고 그다음에 풀이 풀이 과정을 이제 볼 거 아니야. 해설지에 왜 이렇게 서술됐지? 왜 여기 왜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래프는 왜 이렇게 그리지? 그래프도 그려보시고 도형의 방정식이 원도 많이 그려보고 접하는 상태도 그려보고 어떤 실생활 문제인데 그걸 이제 그래프로도 나타내는 문제들이 꽤 있거든. 그런 거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접할 때 어떤 위치가 되는지 보시고 부딪혀 보세요. 그렇게 해서 개념 정리하고 복습하셔라. 그렇게 해보자. 세 번째 선생님 9월 모의고사 왜 해요? 9월 학평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요. 우리 아직 1학년입니다. 아까 애기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애기는 아니죠. 그치? 1학년이잖아. 그러면 이제 내신시험은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신시험 1학년 때 2학년 때 차곡차곡 관리해야 이게 입시에 바로 반영되니까 근데 지금 보는 9월 학교평가는 시험 범위 자체도 수학 상만 여기 딱 시험 봐. 여러분들이 보는 수능의 시험 범위랑도 완전 달라. 그치? 굳이 이거를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도 꽤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이 9월 학력평가가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냥 대충 봐도 되지 않아요? 대충 보면 안 되지. 시험이니까요. 그래서 왜 외를 좀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9월 모의고사가 있어 근데 모의고사형의 문제에 적응을 해야 돼요. 내신 문제는 학교별로 내신은 천차만별이야. 왜냐하면 출제하시는 선생님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지 간에 뭔가 단원들이 딱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험 범위 내에 맞는 집약적인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내신을 잘 볼 수 있어. 물론 내신이 진짜 어려운 학교들도 있어요. 정말 그런 학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내신 시험이라고 하는 체계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형은 지금은 1학년이니까 시험 범위 이렇게 되지 3학년이니까 전범이야. 그치? 그래서 계속 범위가 누적이 돼. 그래서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 보니까 단원 통합형 포괄적인 사고능력 자 이런 것도 응용력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 그런 문제들에 자꾸자꾸 부딪혀보고 자꾸자꾸 적응을 해야 그런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생기고 그런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거에 손을 댈 수가 있어. 그래서 모의고사형 문제 적응 그리고 물론 지금 수학이어서 그렇지만 모의고사가 내신에 반영되는 학교들 많잖아요. 내신 시험에도 모의고사 변형이 출제가 되는 수학도 모의고사형의 문제를 그냥 내신에다 선생님이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9월 학평도 여러분들이 대비를 좀 하고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고 시험 보자 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2학기 그리고 시작이잖아요. 첫 시작. 그쵸? 우리 여름방을 잘 보냈는데 그치? 더워서 더위에 지쳐서 체력이 딸려서 그래서 지금 여름방을 어떻게 잘 보내고 있어요? 선생님이 계속 묻고 싶다고 했죠? 2학기의 지금 시작이 바로 9월 학평이에요. 그래서 첫 스타트도 좀 잘 끊어볼 겸 그래서 9월 학평이 왔어 라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계획을 이렇게 한번 세워보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은 이렇게 캐스트 영상을 촬영하고 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리버리 이렇게 지내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1학년의 하반기 그치 후반기에 들어섰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되게 더웠지만 끝 마무리 잘 지으시고 2학기의 시작에 앞서서 수학 3파트 이렇게 총복습안의 시간을 9월 학평을 이제 맞이하면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요. 또 다음번 캐스트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름방학 끝 마무리 잘 지어보세요.